철골구조 파트 철골구조 파트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83페이지 철골구조 파트 부분 보도록 합니다 철골구조는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접 부분 여기서 한 문제는 기본으로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골구조에서는 먼저 개요 부분 문제부터 보시면 개요 부분 쪽은 종합 문제가 나올 때 잘 출제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철골구조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1번에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죠 공장에서 제작이 되는 재질이 균등하며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철근 공급 위에서 건물의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중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 철골구조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경관 경관이라는 것은 스패널 경관이라고 했죠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 그래서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을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이 9.11테로로 붕괴된 바로 유효 메나턴의 쌍둥이 빌딩이 바로 이 철골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공정밀도가 요구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공사기간은 철근 콩크리트에 비해서 짧습니다 철근 콩크리트는 콩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철골구조는 근식구조죠 그런데 철근 콩크리트는 섭식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도 받고 이렇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바로 철골구조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고열에 약하죠 그래서 9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인장강도가 체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내아 설계시 내아 피복이 필요한 것이 철골구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압축력에 대한 자굴되기가 쉽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자굴에 우리가 큰 것이 바로 철골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철근 콩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우리가 분양받아 몇 년 후에 우리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철근 콩크리트 구조가 공사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2번 내아 성능이 비교적 낮아서 내아 피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에 단면에 비해서 부재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자굴에 대한 우려가 크죠 그래서 자굴 저항성이 우수하다 캐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자굴이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철골구조의 단점적인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 콩크의 구조에 의해서 공사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왜인가 하면 철골구조는 근식구조잖아요 맞죠?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며 철근 콩크에 비해서 인성이 우수하다 자 인성이라는 것은 이걸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은 인성 개념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그래서 보통 그건 강성이라고 했고 인성 개념은 자 이거죠? 하중이로 가했을 때 변형은 생겨요 그런데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했죠? 철은 쭉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콘크리트도 딱 균열이 가죠? 그래서 인성이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승 변형 능력 소승 변형 능력도 크다겠어요 기억을 같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강제는 균질도가 높고 철근 공기 구조가 강도가 커서 건물의 중량을 줄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오른 지문 그리고 2번 공법이 자유롭고 큰 부재를 사용할 수 있어 스팬이 큰 구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경간 되겠죠? 축조할 수 있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철골 구조는 일반적으로 부재 단면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서 자굴되기가 쉽죠? 그래서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인성이 작지만 철골 구조는 인성이 크다겠어요 인성은 변형은 발생해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에 뇌하적으로 구조로 설계시 뇌하피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겠죠? 필요 없다 해서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철골 콩크의 구조에서 경량이죠 자 여기서 경량이라는 것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전체의 중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 수평력에 대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는 특히 수평력에 보강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설치하죠 철골 구조는 가세 브레이스를 설치합니다 가세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골을 짤 때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세라겠죠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는 가세를 대주면 특히 더 강해집니다 기억해 두시고 고열에 강하다 해서 되죠 고열에 치약 약합니다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성이 떨어지죠 내화성 개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번에 3번 지문은 틀죠 고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고열에 약하기 약합니다 그리고 내화성 개념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내화 구조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내화 피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죠 4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대규모 건물 대규모 건축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다른 재료보다 강도가 커서 자중을 전체의 자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건물의 전체 무게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일반 강제 특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게 낫죠 자 1번에 600도씨 전후의 온도에서 항복 강도가 절반 2분의 1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줄어들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리고 900도씨 이상 도달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온도가 낮을 수 치성 성향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극조원 그래서 이제 출퇴 특히 이제 LNG 있죠 운반선 있죠 이런 거는 극조원이잖아요 특히 메타는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되니까 LNG 운반선 이럴 때는 극조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강제 가지고는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특수광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극조원에서도요 이 연성이 좋은 우리가 인성이 좋은 우리가 강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망강 같은 걸 투입한 특수광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치성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두께가 두껄수록 항복 강도가 증가되는 건 아니죠 항복 강도는 탄소의 합류량 탄소당량이라고도 표현하고 탄소합류량이라 표현할 수 있죠 이거에 영향을 주지 두께가 두꺼워지면 항복 강도가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자료에 쓸 때 두께가 두꺼워지면 항복 강도가 감소됩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래서 3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두께가 증가되면 항복 강도가 떨어집니다 보통 이겁니다 압형 강제들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이런 데서 강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냉각식일 때 냉각식일 때 강도가 증가되거든요 그럼 냉각을 한꺼번에 이 냉각이 잘 돼야지 강도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부재가 두꺼우면요 전체가 한껏 빨리 냉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에는 잔류응력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도로 떨어져요 항복 강도가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강도 증가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기 일반 재중이 있는데 여기 가장 좋은 몸무게가 있을 겁니까 여기 자꾸 밤에 주무시면 자꾸 뭐가 살찌어봐요 더 증가되는 거 약해지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도로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같은 강제일 때는 그렇게 된다 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4번에 탄소 함유량이 높으면 강도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면 탄소 함유량 이걸 탄소 당량이라고 돼 탄소 당량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탄소 함유량 얘가 높아지면 강도는 증가돼요 강도는 증가돼요 그런데 용접성은 떨어져요 용접성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동일 두께의 강제에서는 강도가 높아버리면 용접성은 떨어져요 동일 두께인데 강도가 높다는 건 탄소 당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옳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우리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그러면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6 곱하기 9의 형광의 프렌즈 두께 해놨죠 그러면 6번 문제는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6 곱하기 9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형광이 h형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광은 h형광을 명칭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항상 형광을 나타낼 때 명칭이 가장 먼저 응급이 돼요 명칭이 가장 먼저 응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광의 높이 춤이죠 그래서 h형광이고 그 다음에 이 형광의 높이 수직 높이 이것을 가장 먼저 응급이 15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의 폭 이것이 120이 된다는 거죠 120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외부 두께 이것이 바로 6mm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렌즈 두께 이것이 9mm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의 명칭을 가장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형광의 높이 춤입니다 그리고 형광의 폭비를 나타내고 그리고 외부 두께 그래서 수직, 수평, 수직, 부재 두께, 수평, 무제 두께 순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렌즈 두께는 얼마다? 9mm가 되는 거죠 이게 프렌즈 두께, 이게 외부 두께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프렌즈 두께니까 9mm가 되겠죠 그래서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86페이지 7번 H형광의 표시법으로 오른 것에 나왔습니다 항상 그러면 H형광의 표시법이니까 앞에 H를 써야 돼요 다른 영문 쓰면 안 돼요 뭐 I자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H자 쓰고 H형광이니까 그래서 표시법으로 오른 것 그래서 먼저 쓰고 그리고 형광의 높이 이걸 먼저 해야 돼요 H를 먼저 나타내면 돼요 이거 H라고 써 놨으니까 그리고 형광의 표 B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수직, 부재 두께인 T1 그리고 수평, 부재 T2 순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용접성과 내진성이 우수한 그 구판의 고강도 강제여서 열처리 제어강으로 불리는 것은 TMC강이죠 보통 이겁니다 최근에 건축물이 굉장히 구조물들이 고청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도가 높아지면 용접성이 떨어진다겠죠 그래서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 우수하고 이런 내진 성능을 우수하게 만든 제어 열처리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스모 메카니컬 컨트롤 프로세스 스틸인데 지금 현재 보통 거기 이제 스모에 T자 따고 그 다음에 메카니컬 M자 딴 거죠 컨트롤 C를 따서 TMC강 이렇게 부르는데 과거에는 뭐 TMCP강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TMC강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에 보시면 자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 SN은 용접 구조형 압영강제 자 그래서 이제 강제에서 자 일반 구조형 압영강제를 뭘 에세죠 스틸 스트럭치의 약자다 해서 SS가 일반 구조형 압영강제고 그리고 SN은 건축 구조형 압영강제라 했죠 그리고 용접 구조형 압영강제가 SM이다 스틸 머린의 약자 SM을 우리가 따서 나타낸다 캤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2번에 고강도 강제는 일반 강도 강제에 비해서 항복 강도는 높아요 자 고강도 강제는 탄소 함유랑 탄소 당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강도는 커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자 3번에 고강도 강제 일반 강제 탄성 개수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일반 강도하고 강제하고 탄성 개수는 우리가 유사하게 됩니다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고강도 강제하고 일반 강제는 탄성 개수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죠 그래서 답이 잘못 달려있네요 그래서 9번은 옳지 않은 것은 9번은 1번이에요 답이 잘못 달려 있어요 해설도 제대로 돼 있는데 답이 9번에 답이 잘못 달려 있어요 3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정답이 잘못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에 이제 고강도 강제나 고강도 강제의 처짐 일반 강도 강제에 처짐 보다 커요 자 보통 처짐이 줄기 위해서는 단면이 커야 되죠 쉽게 여러분 이겁니다 30cm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처지죠 처짐 안 처지죠 근데 딱 세우면 이렇게 세우면 안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면이 커야지만 2차 모금이 커져서 처짐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강제는 단면을 줄이다 보니까 처짐은 좀 커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5번에 고강도 강제는 일반 강도 강제 위에서 용접성은 떨어진다겠죠 탄소 당연한 함유량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9번은 1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강간 파이프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폐쇄형 단면으로서 강도의 방향성이 없는데 있다 개섭했죠 쉽게 이겁니다 이런 파이프형 이렇게 파이프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강도 어디에서 작용하는지 똑같잖아요 강도의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죠 어디에서 작용하나 동일하잖아요 그 측면 보시고 강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h형과 형강들은 강도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형강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 틀리죠 그래서 형강의 강도에 대한 방향성이 있고 강간은 강도의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강보다 살 두께가 적고 경량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흰 강성이나 빅틀린 강성이 크죠 그리고 접합염이 복잡습니다 그리고 이연부나 강 끝에 절단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용적구조형 압연강제 표시로 용적구조형 압연강제는 SM이라고 했겠죠 이게 용적구조형이고 이게 건축구조 였죠 건축구조 그리고 일반구조형 압연강제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넘겨서 88페이지 이제 접합적인 측면 자 접합에서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에서 22에 때 기출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일반 볼트 접합은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가조인 같은 데 지한적으로 사용한다 겠죠 그리고 높은 강성이 요구된 주요 구조 부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일반 볼트 접합은 넛더 풀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일반 볼트 접합이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가조인 같은 데 사용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1번은 옳죠 그리고 언더컷입니다 언더컷은 약한 전류에서 생기는 용적결함이 하나에 닿혀서 틀렸습니다 자 보통 이것은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이 어 이거는 강한 전류죠 뭐 또는 가대 전류 강한 전류 또는 가대 전류에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크 용접을 하는데 오 전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 금 용용 이거죠 모재가 녹아 버려요 그래서 가장자리가 채워져요 그래서 이 모재가 녹아 가지고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컷은 가소 전류가 아닌 약한 전류가 아닌 가대 전류 강한 전류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약한 전류 가소 이제 너무 적은 약한 전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약한 전류로 발생한 것은 오버랩이나 오버랩이나 아니면 저겁니다 용이 부족 현상 용이 부족 이런 것들이 약한 전류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2번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용접봉에 피복지역하는 분말성 재료를 우리가 플렉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4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음으로 반복응력에 대해서 강하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음으로 반복응력이 강해요 그래서 피로강도가 크죠 그래서 기둥이나 기둥 그래서 컴보하고 컴보의 접합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력보다 마찰면 녹마기 칠을 하지 않는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칠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23회 때는 박스 형으로 낸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볼트 접합의 주요 구조의 접합에 주로 사용한다 해서 틀었죠 이 볼트 접합이 일반 볼트를 볼트 접합이 이렇게 일반 볼트라 할 수도 있고 그냥 볼트 접합이라 알 수 있는데 주로 사용한다 해서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용적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결함을 오버랩이라 작가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볼트 접합에서 게이지 라인상에 볼트 중심 간 간격을 피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리얼에 용접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 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 하중을 분담하면 돼요 그런데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나서 용접했을 때는 각각 부담을 합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그래서 1번은 철골구조는 공장에서 가공한 강제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용접은 기둥과 보의 용접은 공장에서 해가 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둥과 기둥이나 보와 볼을 고장력 볼트로 우리가 조립하는 형태로 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3번에 2번에 용접은 볼트 접합에 의해서 단면결손이 있다고 해서 됐죠 용접은 우리가 구멍 뚫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볼트 접합이 구멍 뚫기로 인한 단면결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접은 구멍 뚫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면결손이 없죠 그래서 강제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접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소음은 정거는 그 다음에 3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접합은 강성이 높아서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부분에서의 접합이나 보호하고 보호의 접합을 우리가 고륙 볼트로 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내력이 큰 볼트로 접합질을 강하게 조여 생기는 마찰령을 통해서 힘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고장력 볼트 접합이었죠 그리고 5번에 용접은 시공 기술에 따라 접합 강도 차가 있으므로 열에 의한 변형 등에 발생할 수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용접 기술 이런 것이 뛰어나죠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0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의 일반적인 접합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컴보하고 자건보의 접합은 이거는 고정 지지가 아닌 단순 지지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클립 앵그드 사회에서 외부만을 상호 우리가 접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렌즈는 접합하지 않고 외부만을 상호 접합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두 번째 이제 철골 부지 접합은 볼트나 고력 볼트 용접 접합 등이 있죠 리벳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접합부는 부재가 발생하는 응력을 완전히 전달되도록 하고 이어면 가능한 응력이 작게 되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보시면 자 용접 접합과 볼트 접합을 병용할 경우 볼트를 조인 후 용접을 실시한다 해서 되죠 기본 원칙은 이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용접 후에 볼트 조이는 것이 원칙이죠 용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용접 후에 볼트 조임을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용접 후에 볼트 조임하는 게 원칙 개념이 됩니다 원칙 항상 기본 원칙은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볼트를 먼저 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장력 볼트 먼저 체결하고 용접을 하게 되면 각각 응력을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고 그 다음에 볼트 조임 후 검사 방법 토크 관리법이나 너트 해전법 뭐 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자 고장력 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21회 때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고장력 볼트 세트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 세트 고장력 볼트 이 세트 구성은 볼트 하나 고장력 볼트 한 개에다가 너트 한 개 그리고 와시어가 두 개의 기본 세트는 그래서 이 와시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볼트 머리 쪽에 하나 넣고 너트 쪽에 하나 넣어서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가 특수 고장력 볼트입니다 이럴 때는 얘는 너트 측에만 와시어 하나 넣어 가지고 조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에 볼트는 1차 조임 후 1일 정도 안정화를 거친 다음 본 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보통 볼트 쪽에서는 볼트를 기울 거 압니까 기움을 하고 한 번에 다 조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1차 조임을 하고 본 조임 조임을 두 번으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볼트 조임에서 본 조임까지 같은 날 해야 돼요 이게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볼트는 원칙적으로 광호음이 결로 습한 상태에서 본 조임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볼트 기울기 중 나사 부분과 볼트 머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시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볼트 조임이 검사용 토크 렌치의 충력계 정밀도 요거는 안기를 해 놓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오차범입니다 그래서 정밀도 나오면 기억하실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3% 5% 5%가 아닌 3%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91페이지 철골구조의 접합 방법에서 그것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